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두입니다. 우리가 실무에서 if 함수를 사용하다보면 종종 함수 하나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 조건을 동시에 비교할 때에는 if 함수를 여러 개로 묶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실무에서 유용한 X100 필수 공식 다중 조건 if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파일을 실행하면 이렇게 학생별 시험 점수가 종료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알아봤지만 이 if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이 하나일 경우에 값을 비교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예제 파일을 잘 보시면 이 통과 기준으로 듣기와 쓰기 점수가 모두 60점 이상일 경우에 통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봐야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비교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럴 때에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비교해서 하나의 결과를 출력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개의 조건을 각각 비교해서 서로 다른 결과를 출력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통과 기준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합격 여부에서 첫 번째 셀을 선택하시고요. 동호 입력하신 다음에 if 함수를 입력할게요. 자, 우리가 이번에 볼 조건은요. 이 듣기와 쓰기 점수가 모두 60점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다가 end 함수를 사용하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end 함수를 사용해서 첫 번째로는 듣기 점수가 60점 이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왼쪽에 있는 쓰기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참을 반환하도록 end 함수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쉼표 입력하신 다음에 참일 경우에는 합격을 출력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을 출력하도록 이렇게 함수를 작성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수식을 입력하신 다음에 셀의 오른쪽 아래를 더블 클릭해서 자동 채우기하면 이렇게 합격 여부가 간단하게 계산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등급을 계산해 볼 건데요. 이 등급의 경우에는 각각의 점수마다 서로 다른 결과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if 함수를 여러 개로 중첩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 공식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림을 잘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if 함수를 사용해서 90점 이상일 경우에는 a를 반환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if 함수를 사용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요. 똑같이 80점 이상일 경우에는 b를 반환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if 함수를 사용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함수를 차례차례 단계별로 작성하면 누구나 손쉽게 다중조건 if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공식을 작성해 볼게요. 자, 우선 평균을 계산해 볼 건데요. 이 평균에서 첫 번째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average 함수를 사용해서 이 듣기와 쓰기 범위의 평균을 계산하고요. 수식을 자동 채우기 하면 이렇게 평균이 한 번에 계산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오른쪽에 등급을 구해 볼 건데요.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등급 입력하시고요. if 함수를 입력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조건은 90점 이상일 경우에 a를 반환할 거예요. 그래서 이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에는 큰따옴표 안에 a를 반환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 조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쉼표 입력하신 다음에 if 함수를 사용해서 그 다음 조건으로는 이 점수가 80점 이상일 때에는 b를 반환하고요.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쉼표 입력하시고요. if 함수로 이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c를 출력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d를 출력하도록 함수를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공식을 작성하다 보면 이렇게 괄호가 많아져서 관리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 괄호 색깔을 비교하면 편리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의 괄호는요. 함수마다 동일한 색깔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으로 시작하는 괄호는 색깔이 검은색인데요. 그래서 괄호를 닫으실 때에는 이 괄호가 검은색이 될 때까지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함수를 작성하신 다음에 엔터키로 입력하시고요. 수식을 자동치우기 하면 이렇게 등급이 한 번에 계산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조건을 비교해야 할 때 if 함수 대신 vlookup 함수를 사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절여를 관리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교재 407쪽에 자세히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1분 영상 강의를 클릭하시면 vlookup 함수 하나만 사용해서 소득세를 편리하게 계산하는 방법도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른 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